안녕하세요 구개념 짬뽕 퀴즈 대결 꼰자이 게임 13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그동안 여러가지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해봤는데요 실내가 물리는 것도 있고 오늘은 새로운 마이크 하나 구입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이크는 보야라고 하는 마이크인데요 물건 넣은 가격으로 2만원 줬습니다 배송비 빼고요 순수한 가격만 2만원짜리 이것을 꼽고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향도 이렇게 꺾어요 아아 마이크 장난 좀 하나둘 하나둘 자 무슨 프로젝트 같애 뭐 이제 쏠 것 같애 아니 달칸포? 자 이제 새로운 마이크를 장착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두 분 인사 인사를 좀 해주세요 인사하시죠 네 공덕동 강가리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머뭇동 브로퍼요 현재 승수는 6승 6패로 독률이고요 지난주에 우리 강가리씨가 이기는 바람에 네 드디어 최종 승부를 결계됐구요 오늘 게임으로 승부를 가리면서 네 곤자이 게임 시즌 1 네 말도 안되는 첫 시즌을 마감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뭐 아쉬워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하하하하 정말 아쉬워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정말 아쉬워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연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하하하 네 오늘의 게임은 아재 개그 마치기입니다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아재들한테 승리의 기운이 수만수만 아재 개그 를 묻겠습니다 네 아 문제를 풀면서 오늘 또 명절도 다가왔고 네 또 오늘 뭐 페이스북에서 또로롱한게 저기 뭐야 구라팥이 새길이라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데 아 그런거요? 하하하하 양격생일입니다 하하하하 그렇군요 뭐 어쨌든 양격생일이라도 핑계 끼네 핑계 끼면 떡잔치로 마치면 마칠 때마다 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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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첫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자 공통통하면 되는건가요? 강가딘? 그렇죠 강가딘 불화판 오늘 건강판 아니구요 하하하하 첫번째 문제 세상에서 제일 큰 콜을 가진 경찰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세상에서 제일 큰 콜을 가진 경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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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겠어요? 힌트 드릴까요? 바로 정답 아 죄송합니다 불 아파 네 로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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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습니다 카본 카비인데 로보카는 아니죠? 왜 로보카가 없지 로보카? 아 롱이라고 생각했어요 카본 카비입니다 카본 카비입니다 자 기회는 하하하하 기회는 강가대씨에게 하하하하 모를거야 하하하하 그래도 모를거야 기회는 강가대씨에게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땡 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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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트를 드릴게요 공동 힌트 자 세상에서 가장 예의바른 경찰이 싸와디카이라고 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싸와디카 자 1가지 호쿵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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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디카이 태국말로 안녕하세요 뭔가 물었죠? 아 호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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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호쿵카 호쿵카 태국어 고려 Gadget 1승, 초랍, 꿀떡이고 이렇게, 꿀떡 먹으라고 다 드시는 거에요? 네, 드세요 뿌리게 드세요 뭐 하시면서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소녀시대 좋아하시죠? 네, 다 알겠습니다 소녀시대에 티파니와 태연이 싸우면 네 글자로 티파니와 태연이 싸우면 네 글자로 구라파 티격태격? 티격태격 정답 아, 이런 아재를 봤나? 지금은 티파니가 탈퇴해졌기 때문에 싸울 일이 많지 않겠죠? 티격태격이 없나? 네, 떡도 두 번째 다 하나씩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식혜로, 떡과 함께해 주신 식혜로 네 세 번째 문제 건강에 해로운 청바지는 아, 궁금했네 건강에 해로운 청바지 건강에 해로운 청바지 건강에 해로운 청바지 건강에 해로운 청바지 구라파 구라파 혼자 나왔습니다 흥청망청 흥청망청 찍었습니다 흥가지 강가린 많이 나오는 유해진 신정도 없네요 많이 나와요? 왜 나와요? 오, 아시는구나 식혜 가져가겠습니다 네 많이 나오는구나 이게 오오 아니, 그냥 찍으면 된다 아, 그래요? 아, 일단 이거 딱 알게 되고 네 그, 많이 퀴즈로 많이 유해진 분들한테 사항을 쫓아가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네 자, 2대1 2대1입니다 2대1이고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네? 오늘 치아나요? 네, 즐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형과 동생이 싸웠는데 엄마가 형한테만 뭐라 그래요 아빠도 형한테만 뭐라 그럽니다 이런 상황을 내물자로 뭐라 그럴까요? 네 싸웠는데 형제가 싸웠어요 형한테만 뭐라 그래요 네, 엄마도 아빠도 형한테만 뭐라 그럽니다 이런 상황을 네 글자로 멈추만 멈추만 같아 멈추만 같아 정조하면 아닙니다 네 힌트 드릴까요? 네, 힌트 힌트 엄마나 아빠가 동생 편만 드린거죠? 동생 편만 들고 있는거에요? 동생 편만 있는거죠? 동생 편만 있는거죠? 동생 편만 있는걸 갖다가 네, 정답을 해야 돼요 형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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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을 인정해줘야죠 네 자, 식혜라 질까요? 네 아, 재밌게 난다 오늘 2대2 네, 2대2 2대2로 네 짠 한번 할까요? 짠 한번 하시고 가짜 생일 축하해요 좋습니다 네 가짜 생일 자, 다섯번째 문제 네, 맛있게 드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왕이 집에 가기 싫어할 때 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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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답 오, 빨리 맞혔습니다 아, 뭐지? 궁셔, 궁셔 한가리 아, 이건 조금 더 이제 색깔, 색깔 떡 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네 떡잔치 좋습니다 자, 여섯번째 문제 여섯번째 문제 자 동물 중에 매일 미안한 동물은 미안한 동물이 미안한 동물 미안한 동물 맨날맨날 미안해 보라카 미어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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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습니다 한가리 강가리 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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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입니다 아 실컵 아 미안하다 쏘이 오, 쏘이요 끝났네요 끝났어요? 강가리 강가리 아, 부족군요 예, 이거 끝났습니다 최종 성분은 강가리 시제승리로 예 시즈를 뜹시다. 시즈를 뜹시다. 시즈를 뜹시다. 아재 인증. 진정한 아재들로 하고. 나머지. 아 이제 한 문제 남았군요. 일곱 번째.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이게. 이것도 뭐 쉽게 맞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아재 개가 많이 도니까. 자. 일곱 번째 문제. 비가 한 시간 동안 오면. 뭐라 그럴까요? 비가 한 시간 동안 오면. 보통 장마비가 이렇게 내리죠. 장마비가. 이렇게 내리죠. 60분. 몇 분 동안. 한 가지 말했는데. 아. 한 가지. 한 가지. 추적. 네? 추적 추적. 추적 추적. 추적 미칠 뻔. 그렇죠. 추적 미칠 뻔. 추적 미칠 뻔. 아. 진행이 좀 익숙해가지고. 아. 답을 다 얘기하고 있어. 어쨌든. 네. 추적 60분. 추적 60분. 강가래씨가 마쳤습니다. 5대. 2로. 5대 2로. 강가래씨. 최종. 진정한 하죠? 진정한 하죠? 진정한 하죠? 진정한 하죠? 진정한 하죠? 네. 오늘의 시간도 마치고. 네. 최종. 무슨 컵 같은 거 없어요? 무슨 컵? 무슨 컵. 내가 무슨 컵을 주웠어? 나는. 다른 컵 다 주세요. 하하하하하. 자. 떡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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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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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 쓰셨네요. 오늘. 먹방. 오늘 먹방이다. 물을.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하면. 드시면 반가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